When Emotions, Emotions는 감정입니다. Highly Charged 되겠습니다, 매우 되겠습니다. Charged라는 것은 뭐냐면요, 격해진거죠, 격한. 왜냐면 이게 원래 충전된거에요, 원래는 충전된. Be Charged, 원래 Charged가 충전시키는 거니까, 충전이 됐다는거니까, 이제 그냥 감정에 격했었던 얘기죠. 그럴 때, It makes good sense to 되겠습니다. It은 가주어로 보시구요, To를 진주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o한다는 것이, Make good sense 되겠습니다. 이게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하는 것이죠? Delay 되겠습니다. 미루죠. 미루다, 연기하다, Conversation 대화를 뭐에 대한거죠? Conflict, 충돌 같은겁니다. 충돌 같은거에 대한 대화를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Until 이거 이거 이거, Have a Return 되겠습니다. Have a Return은 돌아오는겁니다. Attention 되겠습니다. 주의력. 그 다음에 Mental, Focus. Mental, 정신적인, Focus, 집중 같은 것들. And Good Will 되겠습니다. Good Will은, 이거는 선의, 어떤 것이 돌아올 때 대화를 하라 이런 얘기죠. 자, Once everyone is calm 되겠습니다. Once, 일단 뭐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calm 이라는 것은요, 차분한 겁니다. 차분해지고, Enjoying themselves 되겠습니다. 이렇게. Enjoy oneself은 즐기는거죠. 또는 즐거운 시간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다시, 이런 얘기죠. However, 그러나, 이런 얘기죠. However, 그러나,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차분해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되면, 디지컨버세이션, 이러한 컨버세이션은요, 이거죠. 이렇게.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것이, 종종 Forget 되겠습니다. 이게 수동이니까 잊혀지는 거죠. 그리고, 또는 Put Off 된다는 얘기죠. 연기되는 겁니다. 이 Put은 PP입니다. 네, PP입니다. 그래서, Are Put Off입니다. Indefinitely 되겠습니다. 이건 무기한으로란 뜻입니다. Now, No One 되겠습니다. No One,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Talk about conflict, 충돌에 대해서 말하는 걸 원치 않고요. Risk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수거죠. Risk, ing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ngr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Spawning the good time, 되겠습니다. 망치는 겁니다. 좋은 시간을 망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as a consequence, 조금 내려오겠습니다. 조금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결과, 또, 결과적으로 issue 되겠습니다. 그 논쟁거리는 often don't get addressed at all 되겠습니다. get addressed는 이게 수동태에요. 다루어지다. address가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다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at all, 전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부정어를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they usually resurface later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개 resurface는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later, 나중에 다시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new, 새롭고, 이런 new, 새롭고, choose을 선택하는 거죠. put off, 연기하고 미루기로 선택한다면 discussion, 논의 같은 것들을 뭐에 대한 충돌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선택한다면 remember, 명심하십시오. to take up later가 되겠습니다. take up 이라는 겁니다. take up take up 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오랫동안 언급되지 언급되지 않던 뭐뭐 계속하다 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계속하긴 하는데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던 것을 계속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계속하십시오 라는 얘기죠. during a time of easy and sweet connection 되겠습니다. 뭐뭐하는 동안에 어떤 time, 시기 동안에 이런 얘기죠. 괄호 치겠습니다. 자, ease 되겠습니다. 편안한 겁니다. 아 이 편안함이 명사입니다. ease는 ease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ease and sweet connection 스위트 스위트라는 것이죠. 스위트라는 것은 음 이거는 부드러워 ease는 여기서 그럼 편안함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함 편안하고 부드러운 connection 관계의 시점의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when it can be most productive 되겠습니다. 그것이 most 가장 프로덕트 생산적일 수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 기간은 이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잠깐만요. 시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during 이라는 거 봤을 때 later 여기 during later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it 이라는 거죠. it 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